남집사님과 함께하는 시청자 정답 도형 아니야 본인이 니 패셜인거잖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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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사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쿨터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들 나누고 계셨어요 네 방장님께서 잠깐 양치를 하러 가셔서 저한테 맡기고 가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다른 분들 뭐 지금 어디서 하냐 뭐냐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어떤 분이 지금 싸지 박는다라는 뜻을 모르셔가지고 막 출처 갖고 와라 이러고 계시거든요 마사지라니까요 저러고 있어요 또 싸지 박는다가 마사지래요 근데 그 저기 아주 스몰 토크도 안 되는 비용신 토크 그만하셨으면 좋겠고요 찐 코트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염병한다고 얘기하세요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왜 시비 좀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싸지 먹는다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크 하시죠 네 심도 깊게 펭귄님 그러면 태어나서 싸지 한 번도 안 막아보신 거네요 아니 그 싸주고 마사지 아 재미도 없는 일대임식에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약간 두 분이서 약간 그 싸우는 듯한? 두 분이서 약간 그 기싸움하는 듯한? 감기 걸린 건가?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시다 보니까 아 유국님 저 맘에 안 드세요? 아 아니요 왜 그러세요 유국님? 아까부터 방작인 방작인 거지 한 명 잡아다가 주워 패는 방이에요? 아니 근데 코튼이 근데 코튼이 왜 이렇게 흥분을 하셨어요? 아니 흥분이 아니라 유국님이 저 얘기할 때마다 감기 걸렸나? 아니 근데 코튼이 뭐 얼굴에 황달 걸리셨어요? 조금만 정리해볼게요 죄송한데 인식 공격하지 말아주시고요 아니 독당해서 예예예 알겠습니다 그 싸지방이라는 거는 그 군대에서 나온 용어죠 사이버 지식의 방 그죠? 싸지방 그거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싸지가 마사지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런 아주 그 그 아주 그 뭔가 아주 조그만 아주 일상도 아주 파편도 안 되는 그런 이런 가루같은 토크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얘기를 했던 거죠 그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님들아 잠시만요 코튼이 방송중이신가요? 아 네네네 싸지토크 아니 싸지토크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면은 예예예 다른 토크를 하시죠 네네네 아 근데 저기 방장님 네네 제가 너무 뭐 나대나요? 어... 항상 나대셨잖아요 정말로 그러네 아... 유공님은 뭔가 아 유공님 뭔가 나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생각하시네 아 그러면 아 네 골때마다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알겠어요 토크온님 조용히 해주세요 네 톡온은 뭐냐구요 어 그럼 코튼님한테 토크온이랑? 쁫 아 왜 왜 망설여요 항상 아 네 아 네 약간 울컥했어요 항상 하는 대답 있잖아요 왜 망설여요 아니 전 코트에게 토크온이라는 이 질문 내가 처음 받았거든요 약간 울컥했어 울컥 근데 그 정답 답이 뭔데요? 그래서 토코님 모여님한테 아니 지금 느낌표현이에요 네네 닥치시면 안돼요? 아니 대답해주세요 아니 자꾸 그 대답을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생각할 땡킹한 시간 드릴게요 아.. 씨발새끼 나 이 새끌을 꺼야겠다 족같아 대화하고 계속 얘기를 계속 너스레과야 병신이 대화 많이 안하면 안되는 그런 병이 걸렸나? 아니 코트님 질문에 대답이나 해주세요 아니 대답을 좀 할게요 네 코트에게 토콘이란 아 이 새끼 존나 뜸들이네 이 개새끼 아니 나한테는 특별한 의미일 수도 있죠 아 님들아 근데 진짜 나한테는 좀 특별한 의미일 수도 있지 않아요? 저는 이걸로 코트 뭐라고 님이 뭐라고 어 저 템포는 아 잠시만 유공님 님이 뭐라고 라고 하시는 건 좀 너무 저를 낚여 보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뭘 님이 뭐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토콘을 같이 혹시 토콘이랑 플랫폼 같이 이용? 아니 그러니까 말 더듬지 말고 뜸들이지 말고 말을 하라고 이 개새끼야 화를 속을 때물들어 전기박수 자 이 병신아 왜 화난 거예요? 아니 왜 화가 났어요 토콘이 근데 아니 처음부터 하나 있는데 저 사람은 아 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사람들이 너무 무섭게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 또 삼또가 상해서 아 이런 게 상하죠 토콘 님이 저렇게 쌍려 가면서 막 깍채는 애잖아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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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코트 님 누가 아 저 얘기 못 하겠습니다 인명으로 제보가 왔거든요 아 그런 거 잊지 말아주세요 방송 안태들이 인도가 일반원보다 줄처럼 아니 근데 궁금하긴 해요 방송을 제가 하고 있긴 하지만 궁금하긴 한데 궁금하긴 한데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타겟이 타겟이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 그 다음에 크로이사한테 다시 한번 좀 아 여러 명이 존나 공격하네 씨발 방에서 특히 뭐 아니 공격 안 한다는데 왜 자꾸 지랄이야 이 씨발 니가 지금 하고 있는게 공격이야 이 씨발새끼야 이 병샷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맨날 토콘 들어와가지고 헤집고 다니는데 뭐 씨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헤집고 다니는게 헤집고 다니건 말고 맨날 씨발 토콘 컴패츠로 해가지고 씨발 거 어그로 한 번이라도 끌어보려고 와가지고 개 주랄발감 끌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 개새끼야 방송 가면 뽑아줘야 돼 불량을 뽑아줘야 돼 병신아 아니 근데 너희가 불량을 아니 근데 아니 근데 토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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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말씀 말씀은 잘하셨는데 말씀은 잘하셨는데 왜 자꾸 우리라는 표현을 쓰세요 아니 근데 틀림만 한거야 그런데 그 또 이런 제보가 왔는데 예 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잠깐만 이거 또 저게 BJ 한 명 갖다가 저게 저 타겟 삼아갖고 자꾸 멍청마리 하는 방이네 아니 아니 속상하네 시발 진짜 아니 저 아니 제보가 왔다니 아니 한 명만 얘기 개새끼야 그러면 토콘 야 니랑 나랑 얘기할까? 알았어 토콘이랑 얘기할게요 한 명만 얘기하겠습니다 한 명만 얘기하겠습니다 한 명만 얘기하겠습니다 오케이 대표 나와 대표 대표 대표가 누구야 유공님 유공님이 지정해주세요 아 대표요? 어 근데 저는 어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한 명만 얘기해달라 한 명만 대표로 한 명만 3대1은 좀 너무하잖아 아 괜찮아 네 아니 코트님 저한테 1대1로 맞고 나서 그러기 지금 발짝도시인데 말씀하세요 그냥 알겠어요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토콘님이랑 얘기하면 돼요 1대1로? 유공님? 아 잠깐만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코트님은 여기서 욕패트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토콘님 유공님 아 근데 진짜 하나 만 토콘님 진짜 죄송해요 근데 진짜 유공님이랑 한마디만 할게요 아 네네네 유공님 그 쪽지우는 거 자꾸 얘기하시면 저도 채팅창에 유공님 욕하는 거 제가 붙여넣기 해드릴까요? 어 맞아요 치졸한 짓도 하지 마세요 만들 하세요 만들 하세요 님 맨날 하는 짓이잖아요 예? 제가 저번에 봤을 때도 그러고 놀 때만 아 진짜 유공님이 나한테 너무 그걸 생각하는데 너무 이렇게 왜 저러지? 아 근데 뭐 유공님도 잘못했나요? 어 니가 하는 게 있잖아요 맨날 토콘 들어와가지고 시청자 데리고 와가지고 씨발 거 맨날 얼굴을 존나게 불면서 방 들어와가지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토콘님이랑 얘기할게요 자 유공님 토콘님 그 요구는 하지 맙시다 아 예예 예 니가 맨날 시청자들 데리고 온다 그러는데 저는 시청자들 데리고 온 적이 없어요 제가 방송을 하고 있고 방송 송출 화면에 토콘이 나오지만 따라오지 말라고 언제나 얘기를 하고 배그에서도 똑같은 예시로 저격한 애들은 뭐 방송하는 사람이 야 너 나 떨어와서 저격해라 방송 보고 나 죽여주라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악성이에요 방송하다 보면 이런 성향 저런 성향의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코트님이 악성 종양이여가지고 그대로 따라 들어오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는 이게 대화가 안 되죠 네 바퀴벌레가 가면 바퀴벌레가 따라오는 거예요 님이 계속 알을 그냥 똑같이 할 거잖아 이 개병신아 그러니까 네가 하다들은 똑같이 하는 거잖아 이 개백새끼 이 개백새끼야 그래 나 지랄 발강을 떠났다 지랄 발강을 한 거니 병신아 그래 병신아 그래 이 돼지 두루치기 서로 이렇게 서로 제살 깎아먹기 같아요 아 그쵸 너무 유치해 그치 토크님이 개백새라 그래도 토크님의 인생을 나는 응원해요 왠줄 알아요 예 그래도 토크님은 유희가 있어 방장님처럼 방장님처럼 악의 받침 씨발련이 아니야 어 제가 왜 갑자기 씨발련이죠 님은 유공님은 굉장히 치졸하고 더럽고 졸렬하고 비열한 인간이에요 유공님이 왜 비열하고 치졸하고 졸렬한 인간이냐면 유공님한테 자꾸 졸렬하고 쪽지 보내는 저에 대한 안 좋은 메시지들을 굳이 저한테 전달해주세요 그거 자체가 이간질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죠 유공님 왜 이간질해요 왜 이간질해요 왜 이간질해요 유공님 이간질이 맞잖아요 아니 코트님 들어봐요 제 방송을 보고 제 방송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그 쪽지를 왜 자꾸 읽어주냐고요 개 악질이잖아요 솔직히 시청자님이 시청자님이 아 저 진짜로 저는 진짜로 토크님 같은 경우는 토크원 하면서 충분히 마주칠 수 있는 아니 코트님 님 시청자인데 니가 알아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쪽쪽 보내지 말라고 이건 제 탓이 아니죠 내리지 마시고 그럼 제가 코트님이랑 토크원님 대신 얘기 좀 해봐도 될까요 안 되죠 항상 여방장은 저러더라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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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어쩌라고 응수하면 어때 저는 방송에서 나오기 싫은데 왜 자꾸 방송을 켜가지고 나는 방을 들락날락거려 처음에 말씀을 재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재미가 있고 없고는 시청자들이 판단할 문제고 오케이 이미 시청자들은 이미 똥을 싸도 박수치는 사람은 아닌가요? 웃기지도 않은데 괜히 처 웃어가면서 너스레 떨지 마시고 유공님 졸렬하고 취졸한 짓 것은 본인이 먼저 했잖아요 말 더듬지 마시고 졸렬하고 취졸한 짓은 본인이 먼저 했잖아요 아 근데 코트님 어? 저혈한 짓은 먼저 했잖아요 제가 생각해봤을 때 제가 생각해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방장님도 잘못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맞아요 취졸한 짓잖아요 아 근데 토크원님 왜 갑자기 여기 지랄 연병을 떠서 봐봐 지 편 안 들어줬다고 삐져가지고 아직 한국말 안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장님도 잘못이 있지 않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코트님도 솔직히 잘못이 있긴 하죠 아니 저는 저렇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렇게 여자로서 가치를 잃어버린 년들이 무슨 토크원이라고 여방장애라고 연병하면서 그 치마 폭에 둘러싸가지고 자기 편 안 들어주니까 제가 뭘 잘못했는데 치 이 지랄하는 거 봐 어우 싸득이 마려 코트님 제가 언제 치마 폭에 둘러싸여가지고 내 편 돌아가는 지지를 한 번 유공님이 치조라고 졸려라는 인간인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쪽지로 굳이 전달하지 않아도 될 사실을 얘기하면서 처 웃어가면서 코트님 이렇게 쪽지 않는데 어떻게 하죠? 이렇게 비열하게 하고 싶어요? 코트님 코트님 유공님 저한테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으면 저한테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근데 왜 님한테 쪽지 보내는 그런 악성 악성 시청자들 쪽지 왜 자꾸 읽어주세요? 아 말 뒤지게 무시하네 한마디씩 해요 코트님 알겠습니다 저도 유공님이랑 그러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님 시청자인데 왜 님이 단속 안 하고 저 1강 저의 탓을 하시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한번만 얘기를 할게요 유공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도 반박을 해야죠 코트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게 핑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릴레이를 하려면 한쪽 말을 들어주고 한쪽 말을 계속 본인말만 하셨으면서 이제 유공님 얘기 저 듣고 대답하려고 하는데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유공님 아 가능한가요? 유공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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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제 방송을 보는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은 유공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 사람들을 보고 내 방송 들어오라고 그러고 제가 이 사람들을 독심술로 조정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배그.. 배그하는 BJ? 뭐 이렇게 퓨 돌려가지고 아 잠시만 잠시만요 코트님 호흡이 너무 길어요 그만하세요 이제 예 아.. 저런.. 저런 태도라는데 무슨.. 아니 코트님이 아니 코트님이 근데 말하는 건 좋겠는데 아.. 토크님 잘 꺼도 될까요? 아니 그니까 토크님 토크님 대화의 주체가 님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만 참아주실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코트님 예? 토크님이 백수 생활하는 것도 주변에서 많이 봐주고 있잖아요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 널 기다려주듯이 너도 남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 이 개병신 새끼야 개병신아 아 소리 꺼야겠다 시발 새끼 소리 끊게 개새끼야 자 아니 유공님 제가 부모도 아니고 방송인이 시청자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자식 행동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모처럼 양육이론을 저한테 내세우신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듭니다 아 그럼 이제 저 얘기해도 돼요? 네 네 말씀하세요 어 네 그러면 이제 컨텐츠를 할 거면 다른 토큰 컨텐츠 하시는 분들처럼 본인이 방을 파서 본인이 컨텐츠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 굳이 왜 남들 방에 와가지고 막 시비 걸고 욕하고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근데 제 우리의 원래 주제는 원래 주제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또 자꾸 좀 말꼬리 잡고 논점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 주제는 다음에 얘기해도 되죠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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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거였잖아요 아니 이거는 논점 흐리는 게 아니에요 양육이론에 대해서 이거는 논점 흐린다고 하시면 님이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님아 근데 봐보세요 님이 처음에 님이 자꾸 끌고 다니는 악성 시청자들을 어떻게 님이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 모노 끌고 다니는 거 아니고 저런 게 꼴배기 싫으면 저런 거를 본인 시청자이기 때문에 알아서 통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통제가 롤씨 컨트롤 V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님이 뭐라 할 그게 아니죠 님 시청자가 보낸 건데 그러니까 제가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가 불편하면 어떻게 시청자들이 자기 스스로의 행동 가치관에 의해서 행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통제할 수 있어요 유공님 하지마 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거에 대해서 불편하면 님이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른 분들처럼 본인이 방을 파셔서 본인만의 컨텐츠를 진행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불편하다고 이게 불편하다고 근데 이거 가서 그게 아니 아니 계속 들으세요 계속 들으세요 어 이거 가지고 저보고 뭐 치맛복에 들러싸여느니 뭐 치조라고 질려라느니 이게 아닌 거죠 논리가 애초에 안 맞잖아요 이게 싫으면 본인이 방을 파셔야 되는 게 많은 건데 그것도 하기 싫고 그 애초에 지금 코트 님이 핀트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잠시만요 코트 님 자 말씀을 처음에 방송을 해도 엄연히 따져도 하는 사람이 벌레들이 따라하고 저격을 하더라도 아니 근데 잠깐만요 1대1로 얘기해야 되는데 느낌표 님 지금 약간 들어오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공 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유공 님 얘기에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서버에 들어가요 아니 마이크래프트라든 아 봐봐 대화를 봐봐 난 토크온 소리 꺼놨는데 이건 토크온 소리 꺼놨는데 이거 봐봐 이거 중간에 이렇게 하는데 저번 거 웃으면서 태도가 안 됐잖아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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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경청의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아 너무 웃겼어 미안해요 아 얘기하세요 경청을 못한 거고 자 말씀을 드린자면 제가 이 사람들 통제 불가능해요 애초에 근데 통제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 네가 방파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님들한테 피해주는 게 왜 저한테 책임이 오게 되는 거죠? 제가 방송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하지 말라고 따라오지 말라고 따라오지 말라고 따라오지 말라고도 얘기를 하고 방에 저 따라 저 뒤로 따라오는 사람들 강퇴해달라고도 얘기를 하고 근데 그게 버겁거나 싫거나 하면은 방송을 하고 있는 주체를 강퇴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강퇴를 안 해놓고 그 쪽지를 갖다가 이용하면서 읽어 그런 걸 갖다가 저한테 읽어주면서 예 그런 행동을 하는 건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왜 잘못된 거죠? 아니 애초에 코트님 들어오실 때 예예 시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거 예 뭐 스몰 토크라니 뭐라니 그 난리 떠시면서 애초에 방송 진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느낌표에 소리 끌게요? 유공님이랑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소리 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은 토크온도 껴들고 느낌표도 껴들어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러면 이제 유공님 치졸하게 다른 남자들 방에 있는 느낌표님 토크온님 이 두 명의 좌의정 우의정 내세워서 하지 마시고 내리시죠 아니 그니까 들었으면 나는... 그러면 그만이야 아니 소리를 내려버릴게 그럼 저 사람이 내렸다 올렸다 해도 나한테 안 켜지거든 예 치졸한 방식을 계속 택하시고 좌의정 우의정 이용해가지고 논리 잡고 처발리실 거면은 강퇴를 하시면 되죠 강퇴를 하시면 유공님 그냥 별로 처발린 적이 없는데 선생님 그러면 두 분 내리시면 되죠 일대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었네요 네 코트님 그러면 왜 처음 들어오셨을 때 먼저 시비를 거셨어요? 그런 방송이 아니시면? 애초에 유공님이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 아니요 아니요 코트님 들어오자마자 뭐 싸지방이니 뭐니 스물토크니 어쩌구니 이러면서 얘기하셨잖아요 방에서 일대일로 얘기하고 있었고 그 이야기가 사이버 지식의 방 싸지방 이거 얘기하는데 누가 뭐 마사지방 이렇게 얘기하길래 이 얘기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 같지가 않아가지고 이런 얘기 그만하고 다른 얘기로 좀 합시다 라고 얘기한 거 밖에 없어요 일대일로만 얘기가 되길래 저 좀 말해도 되나요? 예예예 그게 근데 어떻게 시비에요? 아니 방장님이 양치 영양.. 방에 대화가 영양가 없다는 게 시비로 들릴 수도 있겠죠 그게 근데 기분 나쁜 사람의 주체는 다른 사람이어야 되는데 유공님은 왜 갑자기 그걸 가지고 끄집어와가지고 본인이 뭐 제가 본인에게 잘못했다는 식으로 아우 재밌게 잘 굴러가고 있는데 와가지고 방 망친 거잖아요 코트님 근데 코트님 민성님 얘기하세요 코트님이 들어오자마자 방을 망쳤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 말 좀 들어줘요 본인도 아니 저는 유공님이랑만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님들아 아니 그게 아니라 소울토크니 이런 놀리면 대화 안 통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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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여러 명이서 몰아가고 하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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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공님 다른 사람 내리세요 그러면 유공님 그럼 아 그럼 오케이 나머지 사람 다 내리고 민성님이 얘기하고 싶다니까 민성님이랑 얘기하세요 예예예 아니 유공님이랑 얘기하면 되잖아요 대화하던 주체가 유공님 아니었어요? 일대일로 하자고 갑자기 다른 사람도 내세워서 얘기한 게 뭐야 지는 쫄려갖고 민석이란 사람 올리고 지는 안 올라가고 얘기하고 이게 지금 맞아? 유공님이랑 일대일로 얘기를 해야죠 방에서도 지금 계속 인신공격하는데 그냥 그대로 냅두고 있고 이게 여러 명이서 한 명 갖다 다골 시키는 거지 뭐야 BJ 한 명 잡아다가 지들 마음에 좀 안 드니까 유공님 왜 이렇게 쏙 숨었어요? 전 민성님 소리 꺼나가지고 몰라요 님들아 여러 명이서 타자 여러 명이서 터치해가면서 돌려가면서 한 명 공격하는 게 이게 맞다고 봅니까? 아니 제가 얘기하다가 말이 안 통하고 너무 문원리로 얘기를 하시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싶다니까 얘기하라 하고 한 건데 이게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세운 거예요 하... 하... 멍청하니가 저러구나 있지 응 내려놓을 테니까 코트님 알아서 나가세요 여러분들 시청자랑 욕하시던 말은 시청자랑 욕하시던 말은 알아서 하세요? 유공한테 하고 싶은 말 여러분들 채팅창으로 써주세요 저도 복부되드릴게요 저도 복부되드릴게요 그럼 프란시스 은간우 쪽지 오는 게 싫었으면 쳐내보내던가 시옥 비옥 연아 쫄깃쫄깃 꼭 부탁드립니다 나 유공아님 대화 안 할거야 순서가 있지 엉덩이 납불 엉덩이 엉덩이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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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유, 유, 아니 닉네임 뭐였더라? 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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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공, 오케이. 진짜 1대1로 얘기할 수 있으면은 나는 저 사람들이랑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다구리가 아니라면. 어떻게 4명, 5명을 내세워가지고 1명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치졸한 짓이지. 1대1로 얘기할 수 있으면 나는 얘기하고 내가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할게요. 나도 대화가 안 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님들아. 진짜로 유공님 강태 푸시고 내가 지금 쪽지를 보낼게요. 유공님 강태 푸시고 진짜 1대1로 얘기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 얘기할게요. 무노리라고 할게요. 무노리라고 대화 안 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너무 좋아요 이게 항상 편의점이 안 이렇게 안 이렇게 안 이렇게 안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강태 안푸네 강태 안푸네.. 아이.. 아니 저걸 왜 도와주지? 난.. 아니 난 진짜로.. 내가 잘못한게 솔직히 나도 있어 나도 있다고 생각해 근데.. 오케이 오케이 풀었다 풀었다 오케이 자 니들아.. 진흙탕 싸움 그만하고 네 저.. 유호가 한마디도 안할거고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유공님 대화 가능하십니까? 아.. 잠시만요 그러면.. 저는 유공님이 절대 이길 수 없을.. 저는 순서로 얘기하는걸로 하죠 저는.. 유공님이랑 먼저 하고 있었잖아요 유공님 자꾸 뒤로 빼실거에요 아.. 그러면.. 저랑 먼저 얘기하시겠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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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다 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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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머리 조곤조곤하게 천천히 얘기를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제가 코트님을 싫어할 수 밖에 없는 이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우선.. 1번.. 제가 다른 리그로.. 이제.. 코트.. 토크원 했을 때 방당했을 때 님이 들어오자마자 제 전여친.. 아니.. 전남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님이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니가 잘못한거 아니냐 식으로 갑자기 시비를 쳐보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강퇴 당하셨고 그 뒤에도 한번 오셔가지고 또.. 그냥.. 이렇게 시비거린게 한 4번인가 5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미 코트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좋아진 상태였어요 근데.. 일단은 이제 코트님 들어오셔가지고 또 이제 들어와가지고 스몰토커니 노재미니 그냥 헛소리하니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거셨는데 제가 과연 기분이 좋을 수 있을까요? 자.. 대답하겠습니다 예.. 싫어할 수 있죠 사람이 사람 싫어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이유 없는 시름도 있어요 저는 그거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아.. 근데 저는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네네.. 저 얘기하고 있을 때 그렇게 막으면서 알겠습니다 저도 얘기 다 드려드렸잖아요 전 남친 얘기하고 있을 때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했던거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무조건적인 유공님이 헤어진 이유에 대한 공감을 해줘야 되나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도 저는 제대로 기억이 안납니다만 유공님이 말씀하신 것 자체가 남자분이 여자분이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자분이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 일단 유공님한테 뭔가 좀 비호감적으로 작용을 했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싫으면 방퇴하면 돼요 그죠? 님에게도 선택권이 있어요 근데 님은 저랑 싸우자는 식이었어요 왜냐? 자기가 방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공님은 유공님은 유공님 방장이기 때문에 제 방송 보고 있는 악성 시청자들이 유공님한테 저에 대한 어떤 비방 쪽지를 보냈을 때 그걸 웃으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빈정거리면서 읽으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악감정을 저한테 풀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왜 그러냐고 뭐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방에서 애초에 싸우고 있었을 때 저는 이 방에 들어와가지고 싸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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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지식의 방인데 뭐 마사지방이라 하죠 두 분이서 되도 않는 그런 얘기를 하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소모적인 얘기하지 말고 영양가 없는 얘기하지 말고 다른 얘기합시다 이거 스몰토크도 안되는 쓰레기 토크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격적인 언사할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 사과하라면 당연히 저분들에게 사과드릴 수 있는 거예요 유공님 말씀하세요 반박하세요 반박이랄 것도 없고 반박이랄 것도 없고요 코트님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사람이 예의가 있으면 들어오면 인사부터 하지 그렇게 시비 먼저 걸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는 제가 양치중이라서 못들었나 봐요 네 근데 애초에 그것도 사실 확인도 안하시고 계속 들어주셔야죠? 계속 들어주셔야죠? 네네 코트님 계속 들어주셔야죠 서로 말끈치 않기로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고 우선적으로 어찌됐든 이건 우회로 있어서 생긴 일이라고 칩시다 근데 우선적으로 들어와서 안녕하세요를 하든 말든 들어와서 그렇게 시비를 거는 거 행위 자체가 그거는 저는 옳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전남친 얘기도 하셨는데 그때 전남친이 여자가 너무 많아서 헤어진 문제였는데 그거 가지고 듣지도 않고 그때도 저한테 시비를 거셨거든요 듣지도 않고 제대로 그쵸 그쵸 기억은 안 나신다고는 하니까 뭐 그리고 뭐 인신공격 어쩌고 하시는데 코트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인신공격 아니신가요? 맨날 뭐 대진연이니 뭐 여왕버리년이 이러면서 욕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 좀 대학 이제 뭐 다 이제 얘기하신 거죠? 아니아니요 그냥 대답만 해주시면 돼요 아 인신공격이요? 인신공격에 대해서 뭐 너도 그만큼 하는데 유공님이 저에 대해서 인신공격 하신 건 없는데요? 아 알죠 알죠 근데 님 하는 논리가 조금 웃겨 뭔 소리예요 나갔네 개병신년 이러니까 씨발 여왕벌련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 이러니까 아니 쟤가 내가 지한테 인신공격 했어? 인신공격 1도 안 했어 인신공격 했는데 갑자기 다른 말꼬리를 무르자고 저 얘기해도 될까요? 어 아니요 아니요 저 얘기 아직 덜 끝났어요 뭐야 네네 나가자마자 개병신년이라고 하셨다고요? 예예 아 그러니까 이미 안 되는 거라니까요? 아니 그렇게 사람이 간사하게 본인이야말로 간사하신 거 아닌가요?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예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하고 내가 이 방에 오자마자 시비 걸었다고 본인이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 그대로 풀어내가지고 저를 판단하셨어요 그거 자체가 일단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그랬건 저랬건이라고 굉장히 치졸한 방식으로 지금 얘기하시는데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죠 양치하고 있을 동안 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중간에 들어오셨잖아요 아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 그러면 중간에 들어오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정 안 하시나요? 네 또 관심법으로 약간 좀 궁예질해가지고 내가 이랬겠지 저랬겠지 어차피 저 새끼 나쁜 새끼니까 이렇게 넘겨짚는 거 아닌가요? 음음음음 아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요 이랬다고 칩시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들으세요 들으시라니까요? 듣기 싫어요? 네 네 아까 제가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다시 보기 돌려보셔도 돼요 다시 보기 돌려보셔도 되는데 제가 아 그랬으면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했어요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말씀 안 드렸는데 아니아니요 다시 보기 돌려보시라는 건가요? 아 녹화 다 돼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보기 돌려보시라니까요? 방금 방금 저랑 얘기하면서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리고 어 아까 아 그건 제가 못 들었나봐요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했다고요 죄송합니다 에에에에 돌려보세요 돌려보세요 그랬다고 칩시다라 그랬어요 님아 방금 전에 아 근데 그건 그 뒤에 얘기하신 거예요 그건 뒤에 얘기했어요 그 뒤에 하.. 뭔 소리야 아니 그러니까 진짜 님이 다시 보기 돌려보라니까요? 다시 보기 돌려보세요 네 그리고 그리고 들어봐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그랬다고 쳐도 제가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다시 인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방장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뒤에 왔잖아요 오고 나서 그래서 본인이 그냥 아 안녕하세요 라고 한마디라도 또 했으면 나는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을 안 했을텐데 네 그 인사라는 게 상호간의 존중인 거잖아요 방장님이 오자마자 코트님 안녕하세요 인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거 인사를 제가 먼저 해야 되고 아니요 아니요 봐봐요 아니면 그 인사를 하고 나면은 호스트에 대해서 호스트가 또 인사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게 뭐 룰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 그건 맞죠 근데 그건 맞는데 저는 유공님이 양치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어요 코트님 제 닉네임 자체가 방장 양치중이었는데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유공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유공 아니 아니요 들어왔을 때는 방장 양치중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방장 양치중이라고 되어 있는 게 제가 그거 추리를 해야 되나요? 아니요 방장은 양치중이니 지금 자리를 비우는 상태다 라고 제가 추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코트님 그리고 제가 들어 그러니까 왔잖아요 오자마자 님은 시비를 걸고 계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 눈에는 안 좋게 비칠 수 있을까요? 그거 닌감점이죠 닌감점이죠 사람은 누구나 본인 관점 시점에서 얘기하죠 애초에 그리고 자꾸 그리고 얘기가 얘기가 매듭이 안 지어졌는데 그 상황에서 또 다른 걸로 또 끌고 오시고 다른 걸로 또 끌고 오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말꼬리 잡지 마세요 코트님 말꼬리 잡지 마세요 말꼬리 잡지 마세요 애초에 우리가 뭐 때문에 얘기하고 있었어요? 애초에 타임라인 순서대로 풀고 있었잖아요 어? 그러니까 지금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 거 아니에요? 제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이 얘기를 꺼내서 예? 본인이 얘기를 꺼내서 그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 거잖아요 아니에요? 자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방장님이 부재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어? 잠시만요 저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게 지금 두두님이 얘기하시기로는 처음에 들어와서 제가 방장 양치중이라고 말을 했대요 자 봐봐요 그 전에 그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다가 처음에 저는 들어오자마자 항상 얘기를 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얘기를 먼저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방장님 없나요? 방장 안 계세요? 얘기했었을 때 방장님 양치중이라는 얘기를 두두님이 하셨어요 그럼 본인이 그걸 인지를 하고 이셨다는 거네요? 근.. 그렇죠 근데 유공님이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몰랐다는 거 아니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유공님이 애초에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는 당연히 몰랐죠 근데 다른 사람이 얘기해줘서 알게 된 정보예요 그러나 방장님 양치하고 오셨을 때 방장님 보고 인사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애초에 그리고 유공님은 양치하고 오셔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들이랑 뭔가 좀 마찰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근데 저는 처음에 인사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인사도 안 하시고 오자마자 시청자들이 여기 방에 있는 사람들이랑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건 유공님의 입장인 거고 아니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 죄송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못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애초에 음.. 맞죠? 근데 코트님 죄송하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제.. 아뇨아뇨아뇨 다시 보기 보셨어요? 예? 다시 보기 보셨냐고요 제가 얘기 꺼내자마자 아 그럼 그건 제가 잘못한 거 맞네요 라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방에 처음에 들어오면서부터 예 그 타임라인 순서대로 그러면 제가 오케이 오케이 다시 보기를 보겠습니다 지금 님들도 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예예예 봅시다 저 얘기 해도 될까요? 아니 근데 다시 보기 보면 님 얘기 끝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유공님이 먼저 저에 대해서 선입견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인정합니다 네 근데 그거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전방이나 그 전에 과거에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유공님이 방의 주체잖아요 방장님이시잖아요 그건 강퇴를 할 수 있는 거고 본인에게 선택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초에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한테 시비를 걸고 저한테 비아냥거리고 시청자들이 악성 시청자들이 보낸 쪽지를 가지고 저한테 굳이 전달하면서 빈정거리셨어요 저 그래가지고 유공님이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예예 복붙한 게 그게 어떻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보기로 보여드리면 될까요? 응 보여주세요 근데 이게 비아냥이 아니잖아요 그냥 온 걸 보여드린 건데 이거는 근데 투콘에서 누구나 다들 하는 건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그게 비아냥이라고 느껴진다면 방 내에서 방 내부에 내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지 방 외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유공님에게 받은 쪽지 내용을 그대로 유공님에게 읽어드리면은 아 읽어주세요 근데 이미 채팅 이미 읽으셨으면서 뭘 그거 저한테 유공엄에 창렬하는 쪽지가 왔었어요 근데 그거 저 안 읽었어요 저는 왜 저는 왜 그거 안 읽었을까요? 유공님에게 공격적인 언사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로 왔었어요 여러분 거짓말 아니라 패터리 음 진짜 안 썼어요 근데 나는 안 읽어요 그런 거 왜냐 그런 얘기를 해주면 이 사람이 기분 나쁠 거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근데 유공님은 제가 기분 나쁠 거라는 생각을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굳이? 네 굳이 안 했죠 하 아니 근데 그게 굳이 그거는 제가 임 감성까지 생각을 하면 유공님 그럼 제가 유공님에게 그런 공격적인 유공님에 대한 인신공격이라든지 이런 쪽지 이 내용 읽어드리면 유공님 기분 안 나빠요? 아 근데 뭐 인신공격이랄 것도 있었나요? 제가 보낸 그 쪽지 내용에서 자 봐봐요 지금 또 방금 왔어요 유공이 개병신년 인생 말아먹은 쓰레기 새끼 이거 기분 안 나빠세요? 인생 안 말아먹고 잘 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는 유공님 아 진짜 이렇게 유치하게 나오실 거예요 인정할 거 인정합시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거 인정 오케이 오케이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지금 태도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오케이 알겠어 내가 대단한 거 내가 진짜 어 오케이 내가 한 수 봐줬다 하하 야 그래 이런 식이 뭐예요 아 또 잘하네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딨어요 유공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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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도가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 본인도 사과하는 태도 저도 유공님이 진짜 진심으로 기분 나쁜 부분이 있으면 저는 유공님한테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순서가 코트님 오자마자 그러니까 순서가 그러면 사과해야 될 순서가 본인이 먼저 와가지고 제가 제 시점에서 본인이 먼저 와가지고 오자마자 시비를 걸고 있는 상황이 보였어요 굳이 안 걸어도 될 시비를 굳이 안 걸어도 될 시비를 인정하세요? 내가 님한테 시비 걸었어요? 저한테 시비 안 걸어도 제 방이잖아요 네? 제가 관리하고 있는 방에서 갑자기 누가 시비 걸면 그거는 본인이 사과를 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지금 아니 저기 왜 이해를 못 하지? 아니 제가 관리하고 있는 방이에요? 아니 방에 있는 방 사람들끼리는 그냥 재밌게 얘기하고 있었어 아니 그럼 중재를 하셔야지 왜 비아냥거리세요? 애초에 무슨 일이었는지 알아볼 생각은 안 하셨잖아요 애초에 제가 왜 시비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예? 근데 뭐 본인 논리로는 어어? 본인은 듣는 것도 기억을 못 하시면서 아니 아니 진짜 유공님 억지는 쓰지 맙시다 아니 억지 아닌데 어 진짜 억지 아닌데요? 와.. 제가 왜 오자마자 시비를 거냐고 얘기했잖아요 안 했어요? 자 유공님 다시 보기 돌려보셨어요? 유공님 양치하다 오셨어요 양치하다 오셨어요 그죠? 근데 그리고 방에서 내가 처음에 뭐 때문에 얘기를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내가 무작정적으로 시비 걸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이버 지식의 방을 이해 못 해갖고 마사지방 아니야 그거? 아 싸지방 이 새끼 모르네 같은 얘기 계속 나오고 있길래 우리 이런 스몰 토크 하지 말고 좀 더 다른 주제로 얘기하는 거 어때요? 이런 쓰레기 같은 토크 하지 말고 다른 토크 하는 거 어때요? 이게 시비라고요? 쓰레기 같은 토크가 어감이 좋아요? 본인이 듣기에? 닌 방송하는데 제가 근데 방에서 쓰레기 같은 말 왜 해요? 이러면 닌 블랙 먹이실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대화 주제가 이게 한 두 명이서 방 여러 명인데 질리는데? 와 아니 똑같은 얘기 빙빙하고 있잖아 아니 유공님 이거 자존심 싸움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자존심 싸움 코트님이 지금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게요 그러면은 유공님이 방에 있는 사람을 내가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코트님 들어봐요 그리고 방에 있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통화할 거야 아니 본인 말만 할 거면 이건 1대1 대화가 아니죠 코트님 진짜 대박이다 본인 말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님아 영양가 없는 토크에 대해서 제가 지적.. 아 또 두 명 또 세 명 네 명 또 올린다 시작됐다 아니 저는 님 얘기할 때 들으면 좋잖아요 뭔 소리야 내가 말을 막았다고요? 봐봐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유공님 얘기 듣고 저도 얘기할게요 진짜 정말로 중간에 껴들지 않고 저분들 내리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예 저분들이랑은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는 유공님이 약자라고 해서 유공님이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공님이 자꾸 어거지로 자꾸 이렇게 논리를 내세우시니까 아니 어거지는 아니죠 그것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얘기하세요 예예 딱 들어보..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제 방에 와서 시비를 거신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라고 해도 이게 스몰 토크든 쓰레기 같은 토크든 우리는 그냥 재밌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본인이 와가지고 굳이 본인 방송 노잼 될까봐 굳이 와가지고 이런 쓰레기 같은 토크 하지 맙시다 이러면서 시비를 거는데 응? 그리고 당사자들이 기분이 나쁘다는데 제가 와가지고 그럼 왜 시비 거냐고 시비 걸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시비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냥 방 분위기라도 바꿔보겠다고 제가 그럼 당신에게 토크온이란 얘기했어 근데 님은 제대로 얘기도 안하고 시간 질질 끌다가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먹었어요 근데 그게 이지매한다 이렇게 얘기를 결론을 하시고 방송 성종하셔가지고 그렇게 막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쪽지가 저한테까지 온 거고 그래서 그냥 복붙 해드렸어요 해드렸더니 이제 갑자기 비아냥거리지 말라 치졸하게 굴지 마라 이게 방장 당신이 치졸한 연이라는 거다 라면서 욕설까지 하셨죠? 코트님 욕설하신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세요? 자 어 저 얘기할게요 아니 아니요 말 안 끝났어요 그럼 대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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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조하세요? 아니 아니요 대답하시라니까요 아 이거 치조지 이게 어떻게 이게 어떻게 대화야 왜 대답도 못할 거면서 왜 아니 추구 받는 게 대화 아닌가요? 아니 치조하지 말고 저한테 그걸 요구하지 마시고 본인의 주장을 피력을 하세요 인정하세요? 뭐하세요? 뭐하세요? 인정할 거는 해야죠 본인도 인정하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때 제가 인정한다 대답했고 본인도 그런 대화를 하시면서 왜 그런 화법을 사용하시면서 왜 저는 쓰면 안 돼요? 그게 너무 말이 안 맞는데요? 자 유공님 저도 그럼 얘기해도 되나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거에 대해서 아직 대답하셨으면 얘기하면 안 돼요? 네 대답하시고 뭐에 대해서 대답하라고요? 본인이 먼저 저한테 치졸한 연이다 뭐한 연이다 이러면서 욕설하신 거 인정하세요? 제가 먼저 유공님한테 욕을 했다고요? 네 다시 보기 보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다시 보기 볼게요 네 예 본인이 했단 말도 기억을 그리고 끊고 가야 되겠다 응 끊고 가야 되겠다 하아 다시 보기 좀 보겠습니다 그 뒤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제 스폰 이렇게 아 자 이 방에 입장을 하는 거 토크훈 당신에게 토크훈이라 들어갑니다 어 써 아 나 자 님들아 지욱 그 진흙탕 싸움 경만하고 네 저 유호가 한마디도 안 할 거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유공님 대화 가능하십니까 네 오케이 방 들어왔습니다 내꺼 캠 좀 꺼야 될 거 같은데 나 자 님들아 지욱 진흙탕 싸움 경만하고 네 저 그 유호가 한마디도 안 할 거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유공님 대화 가능하십니까 아 잠시만요 그러면 저는 유공님이 절대 이길 수 없을 아 처음에 들어왔던 그때로 들어가겠네 왜냐면 저도 많은 사람들이 많아 오케이 방에 처음에 들어가는 거부터 보고요 자 들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했죠 반갑습니다 아니 마사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노래하는 쿨터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들 나누고 계셨어요 네 방장님께서 잠깐 양치를 하러 가셔서 저한테 맡기고 가셨는데요 네 네 네 다른 분들 뭐 지금 어디서 하냐 뭐냐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어 네 왔습니다 그랬잖아요 양치하고 있는 상황 처음부터 이 상황 다 알고 계셨네 뭐지 허 어떤 분이 지금 싸지 받는다 라는 뜻을 모르셔가지고 막 출처 갖고 와라 이러고 계시거든요 마사지라니까요 그래서 저러고 있어요 또 싸지 받는다가 마사지래요 근데 그 방장님 방장님 계신가요 방장님 있나요 아니 처음부터 다 보고 있었구만 어 나 인사했잖아 인사하고 방장님 양치중이세요 네 왔습니다 바로 왔잖아 싸우고 있던 것도 아니었구만 어 방장님 대답 아 마이크를 끄고 있었다 아 아 네 제가 왔습니다 할 때 이어폰을 꽂고 있었고요 네 인사했잖아요 네 그때 인사를 하셨다고요 인사한 게 안 다시 보기 봤을 때 없었는데요 다시 볼게요 네 다시 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들 나누고 계셨어요 네 방장님께서 잠깐 양치를 하러 가셔서 저한테 맡기고 가셨는데요 네 네 네 다른 분들 뭐 지금 어디서 하냐 뭐냐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어떤 분이 지금 싸지 받는다라는 뜻을 모르셔서 막 출처 갖고 와라 이러고 계시거든요 마사지라니까요 네 저러고 있어요 또 싸지 받는다가 마사지래요 인사 안 하셨다며 근데 그 저기 예? 제가 저 왔습니다 한 다음에 인사한 적 없으신데요? 아니 저기 근데 이 방이 뭐 상호간에 방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방이에요? 애초에? 얘기 중이어서 전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요 반갑습니다 했더니 하고 나서 몇 초 안 지나고 바로 내 왔습니다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본인이 못 들은 거잖아요 이어폰을 인사를 안 했다고 했었으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아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하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 입장에서라고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아까부터 제 입장에서는 아까 양치중이었다면서 더 왔는데 그니까 아니 왜 말을 못 알아듣지? 저 오고 나서 인사를 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다시 보기 보셨잖아요 방금 그쵸? 오기 전에 인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그냥 이어폰 꽂고 왔는데 애들이 얘기하고 있어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쓰레기 같은 대화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뒤로 볼게요 아주 스몰 토크도 안 되는 병신 토크 그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찐 코트도 아닌 거 같은데 왜 갑자기 연병 아니 아니 찐 코트는 아 유공예 아니 제가 거의 다 연병한다고 그러세요 아니 욕은 먼저 하셨네요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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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고 있어요 방송 다시 해주세요 왜 연병한다고 그러셨어요? 아니 먼저 여겼다 아니 제가 먼저 여겼다고 연병은 욕이 아니고 예? 연병이 욕이 아니라고요? 뭐? 네 4%예요 뭐가 오 진짜 기다려봐 와 보여드릴까요? 와 말을 해도 알아 먹지를 못하니 이길 자신이 없다 연병은 애초에 아니 내가 욕하는 주체가 방장이 아니었어 저 두 명이서 싸지방이 마사지방인지 사이버 지식의 방인지 그 얘기하고 있으니까 스몰 토크 병신 토크 그만하시죠? 했어 어 그럼 병신 토크 먼저 욕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쪽이 내가 그쪽한테 욕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라며 내가 인정 못하겠다 그러시니까 다시 보기 보라며 본 거잖아 근데 당신이 나한테 연병한다며 진짜 코트도 아닌 것이 연병하네 왜 욕이 아니라고요? 어 처음에는 코트 아닌 줄 알았죠 그러니까 어 왜 코트도 아닌 줄 알아냐 아니 저도 자기를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알았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인정을 하시고 아 그냥 인정하겠습니다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에이 태도 또 그런다 또 태도 코트님 또 자존심 이거 에바다 진짜 인정받받이 대비한 거잖아요 온전하고 뭔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는 나도 잘못했어 근데 너 짜증매했잖아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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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몰랐네요 다시 보기로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됐었네요 저도 좀 너무 흥분했었나봐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젠틀해요 이게 안 돼요? 유병이 연병관의 요관이자 유병하 휘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여기 모일 수도 있죠 아니 난 인정할 아니 나는 진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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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님이 그런 거 인정을 안 하니까 내가 자꾸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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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이제 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 연병한다고 얘기했어요 네 먼저 전 욕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저 코트님한테 코트님한테 코트님이 아닌 줄 알고 욕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코트님은 척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나인 줄 알고 나인 줄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아니 어쨌든 아니 어쨌든 아니 어쨌든 나라는 대상에 에이 어쨌든이 왜 나와 아니 어쨌든 그 처음에 욕을 연병한다 했을 때 우선 연병은 비속어는 맞는데 욕은 아니에요 욕은 아니고 네? 비속어는 맞는데 욕은 아니라니 뭔 소리예요 하지마 이게 아니 아니 연병한다 가 계속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코트님 예예 네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아닌데 그 사칭을 하는 거 같아 보이니까 왜 연병하시지?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코트님이 저한테 욕을 먼저 했다는 거가 그 쪽지 복붙 했을 때 갑자기 뭐 치졸한 연인이 뭐 하는 연인이 뭐 치마폭에 둘러싸여가지고 뭐 이러한 연인이 먼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아니 유공님 아니 유공님 유공님 아니 그거는 인정을 아예 못하시는 거예요? 아니 유공님 먼저 시비를 건거는 유공님이었어요 제 입장에서 아니 저 제 입장에서는 방 분위기를 망친 코트님을 먼저 시비를 거시는 거죠 어 아니 아니요? 유공님 근데 유공님 제가 유공님한테 야 이 개X같은 녀라고 하면은 그것도 국립국어원 표준 국어 대사전에 개X같다가 표준어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욕으로 알고 있었던 개X같다가 표준어예요 님아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은 개X같은 녀은 표준어겠네요 듣는 사람으로금 하여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연병한다라는 게 욕일 수가 있어요 욕으로 당연히 받아들이죠 예? 개X같다 야 이 개X같은 녀나 이게 그러면은 표준어로 들리겠어요? 근데 이거 들이밀면서 이거 들이밀면서 이거 표준어예요 하면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저 먼저 욕한 거 제가 인정했다며 근데 코트님도 먼저 들어오셔서 시비 선시비 거신 것도 인정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시비를 검거는 선시비를 검거에 대한 주체가 저 사람들이 기분 나쁘면 저 사람들한테 사과를 해야겠죠 유공님한테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제가 유공님한테 사과를 해야 돼요? 제가 저한테 사과하라고 한다고 없고요 먼저 본인이 시비를 거셨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저분들한테 그게 시비고 시비가 아닌 것은 저분들이랑 얘기를 해야죠 아 네 저분들의 얘기는 이제 들었거든요 님들이 시비로 느꼈다면 그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걸 처음부터 하셨으면 이런 서단이 안 나지 않은데? 아니고요 유공님이랑 저랑의 이야기였죠 그거는 유공님이 자꾸 제가 먼저 시비 걸고 유공님한테 먼저 욕하고 그랬었다면서요 욕하고는 나중에 얘기했어요 먼저 시비 거신 거라고 먼저 얘기했어요 저분들이 근데 그게 제가 이제 뭐 병신같은 토크 그만하죠 이게 저분들이 느끼기 기분 나쁘면 저분들한테 사과를 해야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솔직히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예예예 방장님도 솔직히 좀 문제가 있긴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코트님도 솔직히 말해서 문제가 있거든 아 그럼요 우리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아까 방장님 지도스 공격 맞아가지고 튕겼을 때 그때 막 개 병신연 이러면서 빚 깠잖아요 인정? 네 그렇죠 네네 인정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코트님도 앞뒤가 안 맞는 암만 피워나온 개 돼지새끼다 이거예요 에이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아니 그러니까 인정하시죠 토크호님 유공님이랑 나랑 얘기할 문제는 유공님이랑 나랑 푸는 게 맞고요 토크 님들이 아니 님들 뭐 하나의 단체가 된 거예요? 아니 님들 뭐 이렇게 뭐 여러 명이서 이렇게 그 하나 이렇게 되는 뭐 그런 뭐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단체라는 게 아니라 아니 뭐 겁나 수절대기 없는 걸로 저는 저는요 제가 토크호님한테 사과드려야 될 부분은 아 사과하지 마세요 안 받을 거니까 더러운 사람한테 또 할 새끼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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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심노잼이다 이 새끼 소리 끄면 그만이야 개병신 새끼야 왜 자기들끼리 변호해주기 바쁘지? 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또 또 또 내리네 또 내리네 와 결국은 토크온 저 남자애 내세워가지고 또 이렇게 만든다 하… 심지어 음… 음? 음? 하… … … … … 근데 코트님 계속 막 다구리 깐다 이즬이 깐다 하시는데 진짜 다구리 까는 거는 닌 내려놓고 닌 하나를 욕하는 게 다구리죠 아 진짜 얘네들 대화 안 통한다 와 여자 한 명 이렇게 해놓고 진짜 여러 명이서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저 사람들한테 솔직히 뭐 병신같은 토크 그만하죠? 라고 하는 게 진짜 기분 나쁜 거면은 아니 저 사람들이 기분 나쁜 난 충분히 사과할 의향이 있어요 동족 보호하는 거지 애초에 선시비는 여자가 먼저 간 게 맞잖아 지도 인정했으면서 그니까 와 진짜 이거 내가 방송하고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봐준 게 이게 다행이지 이거 만약에 봐봐 만약에 어? 그냥 생판 토크 온 처음 한 사람이 들어갖고 얘네들한테 이런 취급 받아봐 한 명 병신 만드는 거 해봐 이게 가스라이팅이지 뭐야 내가 BJ라 다행인 거야 내가 이거 이 상황 여러분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불합리한 게 보이는 거지 와 이거 만약에 일반인 그냥 한 명 갔다가 이렇게 타겟 삼아갖고 해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지금 말씀 잘해주셨어요 내 방 와서 난리 쳤으니까 나한테 사과하라고? 무슨 논리야 그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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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또 다시 이렇게 돼야 되네 평화라는 게 없네 평화라는 게 정신 나갈 것 같다네 그래 니들끼리 할 말 해 나 안 놀리고 계속 지들끼리만 얘기하네 지 잘못은 오케오케 하고 넘어가는데 쓰레기 포크라 욕한 건 때려주길 욕설이노 이 말이죠 루벤키님 말이 웃기긴 하다 비속어인데 욕은 아니라는 말이 희대의 레게노 발음 어쩌겠냐 가진 것도 없고 인생은 존망했는데 투쿠온 내 자존심이라도 지켜야 살고 있는 느낌 나겠지 오케오케오케 한명 한명 대할게요 오케 같은 방식으로 저도 응소 한 거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님들아 아 유공님 대화 이제 안 하시나? 오케 알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느낌표님 얘기할게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욕 한마디 안 섞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트님이랑 유공님이랑 아까 두 분이서 싸운 건 저는 얘기 안 꺼낼게요 저는 그거에 상관 없는 사람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들어오셔서 인사를 안 했다는 이런 건 저는 신경 안 쓰고 코트님이 저희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스몰 토크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욕하셨잖아요 비용심 같은 거 그만해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도 이게 기분 나쁜 게 있으면 우리 대화하던 사람들한테 사과를 하지 방장한테 할 건 아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기분 나쁘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방송을 진행하는 거 그 방송을 이끄시고 진행하시는 건 코트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 명 한 명 2천 명 되는 사람들을 다 관리하진 못하죠 이게 사실이 맞습니다 그걸 인정을 해요 근데 이끄는 건 코트님이에요 그 방송을 근데 그렇게 이제 먼저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 방에서 그런 대화밖에 못하는 그런 버라지 같은 방으로 먼저 인식을 시키신 거예요 사람들한테 예예 그러면서 이게 점점 물타기가 되고 근데 그 와중에 저 유공님이랑 1대1로 이렇게 싸움이 붙으면서 아니 저 방장 치마자락에 숨어가지고 뭐 여자의 이런 식으로 안 좋게 점점 대화가 흘러가니까 저희 또 방장님을 제외한 여기는 저까지 4명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애초에 토크온에서 대화를 하는 거는 우리 다 같이 대화를 하는 건데 갑자기 이게 둘이 시비가 붙었다고 해가지고 왜 우리는 뭐 애초에 대화가 끊긴 건 우리인데 핀트 자체가 우리 대화 끊긴 게 핀트인데 왜 둘이 지금 저렇게 싸우고 있나 이 생각밖에 저는 드는 게 없어요 저는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좀 대화가 통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두 분의 그 이제 사이버 지식의 방 이제 그거 가지고 마사지 방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별로 영향가가 없어 보이는 거는 순전히 제 주관이었어요 그죠?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비용심 같은 토크 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는 제 의도는 그랬지만 말투가 나빴어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두 분에게 사과드리려고 했었고 지금도 사과드리고 싶어요 기분 나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 네네네 네 그리고 애초에 방장님이랑 싸움이 불거진 거지 님들한테는 별로 저는 사실 뭐 크게 뭐 감정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분이 먼저 저한테 욕을 했으니까 예 음 그거에 대해서는 방 분위기를 망쳤다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리려고 했어요 방장님한테도 근데 너무 악다구니를 쓰고 너무 이렇게 어거지를 부리시니까 그랬던 거고 좋게 풀릴 일은 좋게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네 저는 느낌표님한테 그렇게 나쁜 생각은 없었고 저는 사실 느낌표님보다는 토크온이라는 그 사람 예 그 사람이 계속 인신공격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좋게 좋게 풀려고 했었어요 아니 유쾌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게 토크온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님들한테는 크게 뭐 그랬던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여러 명이서 계속 한 명한테 공격을 하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방장 감싸주려고 하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나를 왕따시킨다 나를 괴롭힌 약간 여러 명이서 나를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저 똑같이 채팅창에 올라온 내용 갖다 복붙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방송을 이용해서 님들을 공격한 거고 님들도 님들끼리 저를 공격한 거예요 근데 말씀 다... 잠시만요 뭐라고요? 팩트로 날 감싸준 사람 한 명도 없어? 아니 저기 유공님은 그만 하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저러시네 아니 저는 느낌표님이 기분 나쁘셨으면 그거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사과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유공님 네 말씀을 하나만 드리고 싶은 게 와 채팅으로 또 잘한다 유공님 느낌표님 얘기 더 하시고 싶은 거 얘기하세요 일단 네 그냥 하나만 말... 유공님 쿠사리 넣지 마세요 채팅창으로 저도 그럼 유공님한테 대하는 채팅창 저도 복붙하겠습니다 하나는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똑같은 짓 하지 맙시다 네 말씀하세요 호위무사라는 부분에서 대화를 할 때 이게 끊고 근데 그 방을 진행 중인 방장님... 어떻게 보면 그 진행 중인 방장님은 이 방을 어떻게 통솔하고 진행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렇게 먼저 끊으신 건 이미 사실인 게 확인이 됐고 근데 저희가 처음에 기분이 나쁘다고 한 것도 나오고 근데 저희가 당연히 그러면 거기서 저희는 코트님한테 방감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뭐 대화 끊냐는 식으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 근데 방장 호위무사 새끼들은 왜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저희도 호위무사로 이렇게 몰아가시면은 이게 뭐 객관적인 대화를 다 떠나서 그냥 그냥 방장에 미친 이 여미새 새끼들 이렇게 이렇게로밖에 지금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희를 예예 대화를 끊었으니 당연히 우리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방감을 샀다고 해가지고 야 이 호위무사 새끼들아 이러면은 그건 좀 아니다 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또 다르지 않겠어요? 방에 있는 주체들이 님들이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님들이 호위무사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건데요 본인이 그게 규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다면은 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렇다는데요? 사람들이 그렇다는데는 어떤 말씀이신지 아니 아니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예 호위무사 아니세요 네네 저는 뭐 일방적으로 그냥 지킨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대화를 끊은 거에 대해서 반감을 사실 뻔입니다 호위무사라고 한 제 마음에 남았나보네 비응 신년 키윽 키윽 쑥 지은 이응 좋네 그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호위무사 아니래요 호위무사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예 아 호위무사도 하지 말아주세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 아 저런 것도 다 이해해요 뭐 이렇게 뭐 채팅창이 뭐 이렇게 웃는 거 이런 거 다 당연해요 근데 좀 그것만 해주셨으면 이제 좋게요 전 당연해요 꼬테님이 아니래요 하셨잖아요 방금 그게 이끄셨는데 뭐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이끌었는데도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오케이 유공유랑 대화하겠습니다 지금 코트님이 하신 방금 하신 그 논리랑 제 논리랑 뭐가 다른 거예요 아 네 아니라고 하네요 네 이거 죄송합니다 본인도 제대로 안 해놓고 뭘 저 보고 사과해주더라고요 아 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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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 처음에 그 대화 나왔었던 부분에 있어서 방해 대화를 막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렸어요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얘기했어요 사과 안 하셨다니까요 아니 사과했잖아요 왜 그건 사과 안 하시는데요 방금 그건 사과 안 하셨는데요 아 뭐 아니랍니다 아니요 아니라면 뭐 네 제 생각은 다르죠 이렇게 얘기하셨던데요 아니 아니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데요 네 아니 어떻게 해야 돼요 질린다 아니 지 논리랑 아니 지 논리랑 내 논리랑 비슷한데 자꾸 다르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코트님 본인 방금 그 호위무사라고 한 거에 대해서 사과 안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님아 그러니까 유공님 그러니까 아니 호위무사라는 거에 대해서 사과 안 하셨다니까요 아니 근데 왜 저분들이랑 있는 일을 왜 유공님이 나서갖고 하냐고요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제가 웃기니까 그렇죠 코트님 웃기니까 그렇죠 이건 너무 유치해야 돼 웃으세요 웃으면 되지 왜 그걸 왜 님이 따져요 코트님 들어봐요 아니 저랑 얘기할 때는 아니 저랑 얘기할 때는 아니 저 사람에 대한 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왜 자기가 열내고 자기가 왜 사과를 받아내야 되고 그런 거야 유공님이랑의 문제는 유공님이랑 풀면 되는 거지 이러니까 호위무사라는 얘기 안 하고 이러니까 자기들끼리 유착관계가 있다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저 사람까지 나의 quiere 유공님이랑 아 유공님 뭐냐 우리 광태 풀어달라 그래서 풀었더니 그냥 지하라만 하고 논리도 안 되고 논리가 안 된다네 다시 보기에 진실이 나왔는데 그거 다같이 보고도 너 실드 쳤는데 호위무사 프레임 씌워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님 또 다구리 까네 답답하다 아니 누가 봐도 이들이 유착관계고 누가봐도 이들이 자기들끼리 변호해주기 바쁘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한명 병신 만들기 하고 있는데 누가봐도 아니 이거는 사람들이 다 봤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아니 2200명의 시청자들이 그럼 바보야? 안심을 한번 뺏더라고 안심을 한번 해볼까 안심을 한번 터끼려고 싶고 싶었는데 하아... 난 얘기 듣지도 않고 그리고 본인은 뭐 아까 내가 사과 제대로 안 한다 그랬는데 호의무사 관련된 거에 대해서 본인도 사과 제대로 안 하고 응? 본인이 먼저 반감살 일을 해 놓고 뭘 자꾸 떨떨 뭉치느니 뭐 보빠를 한다느니 뭐 뭘 한다느니 호의무사 한다느니 이걸 왜 얘기하는 거야? 진짜 멍청하고 하당하고 진짜 진짜... 저러는데 여자친구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또 꺼놨겠지만 아 근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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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저는 이 타이밍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호툰님 아까 욕한 거 죄송해요 듣고 있네 네 듣고 있어요 하아... 진짜 대박이다 아... 본인이 선실비 그런 거 봤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한... 먼저 했었으면 이런 상황도 안 왔잖아 본인이 끝까지 인정 안 하다가 결국에는 어 다시 보일까지 돌려보니까 본인이 잘못한 거 아니까 갑자기 아 그거는 님이랑 얘기할 거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할 거고 이런 논리로 나오고 아... 올라서 뭐해요? 또 쥐 얘기만 주저리 주저리 시청자들이랑 주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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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왜 확실한 거는 어... 오히려 좀 알아요? 한다는 이유로 증거도 무시하고 실드층계 호의무사 아니면 이게 갑자기 이렇게 천년지기 오정 불알친 거 돼있냐? 그러게요 그냥 이랑 이렇게 된 거 유착단계 돼가지고 호투 욕하죠? 제가 하는 거처럼 마이크 꺼? 호투야! 계속 꺼? 니 말만 하고 니 논리대로 그냥 니 빨아주는 애들만 데리고 살 거면 그냥 그렇게 살아 아 근데 안 부러워 자 그만합시다 이제 뭐 다 입고 없고 뭔 상관이에요? 단지 빠른 보내드린대요 아 근데 서로 사랑하기도 부족한 사회인데 좀 사랑합시다 서로 이러니까 제가 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논리도 안 맞고 근데 솔직히 저는 지금 코트님보다 토코님이 더 꼴보기 싫거든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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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유... 아유... 아니 그... 인공님 연병이 너무 진해치시네요 아니 토그온 코트님 듣고 계세요? 진짜 님 같은 사람 때문에 투코연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거요? 진실 왜곡하네 영상 증거가 니가 선십이건 팩트가 나왔지 코트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가 나옴 사실 왜곡하네 한 페이지 깔리게 생겼네 방구석에서 떳떳하지 못해서 익명 뒤에 숨어서 본인이 아픈지도 모른 채 정상님과 대화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조상님이 연명하겠네요 그럼 뭐 시청자들이 저한테 폐드립, 색드립한 거 그거 다 본인이 그니까 잘못된 걸 모르시나요? 유공시 2팔련, 벽가시라는 남장협 아니 너 관리를 안 하는 거죠 아휴 아 근데 아 근데 이제 똑같은 말 그만하죠 이제 서로 피곤한데 아 근데 진짜 유공같은 사람이 그냥 여염, 여염 존나 생길듯 네 토크 언니랑요? 코트 아니고? 느낌표 이색이는 찾아가서 팔콘 펀치로 대가리 깨고 싶으세요 색드립을 안 했다고요? 유공같은 사람이랑 얘기하면 여염 존나 생긴데 어쩌라고 생기면 니가 어쩔 건데 여자 무서운줄 모르노 샹연 하는 거라곤 채팅밖에 못 치는 그런 꼬라지들이면서 뭐 니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데 혐처럼 여염 하세요 알바 아니에요 니 맘대로 하세요 아 아 두두님 네 아 그만해주세요 근데 나는 아 나는 근데 저렇게 남들이 인정하는 태도 뭐 사과하는 태도 하나 다 오는 한은 저런 사람이 자기가 사과할 때는 저렇게 하는 게 맞나 싶다 나는 아 근데 네